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떠들썩하다 7번 티읕 있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다 틈이 벌어져 있다 틈 정답 6번 이음 있습니다 4번 미음 5번 비읍 있습니다 보여 보여 있지 않고 보여 아닙니다 3번 리을이요 3번 리을 비어 있지 않고 비어 있지 않고 비어 아닙니다 붙어 붙어 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다 붙어 붙어가 맞습니다 2번 디귿 2번 디귿 네 모두 열렸습니다 잘 동이거나 붙어 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다 잘 동이거나 붙어 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다 떠들썩하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모두 판문장을 완성을 못했는데 떠들썩하다 잘 덮이거나 붙어 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다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재평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1번 1번 문제입니다 닭달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을 낼 때 닭달하다 라고 하죠 또 다른 닭달 뜻을 찾는 겁니다 첫소리 골라주세요 이응 7번 이응 있습니다 1번 기역 1번 기역 없네요 3번 디귿 3번 디귿 2개 있네요 다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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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4번 리을 4번 리을 네 빈칸 모두 열렸습니다 요리하기 좋게 요리하기 좋고 음식물을 요리하기 좋게 다듬음 먼저 요리하기 좋게 요리 맞고요 음식물을 요리하기 좋게 다듬음 닭달 존단입니다 자 2번 문제 양신혜씨가 모두 다 맞췄습니다 자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새롬씨 1850점 이재평씨 1650점 양신혜씨 2350점입니다 2번 문제 선택권도 양신혜씨에게 있네요 선택권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달짝지근하다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뜻 어떤 데가 있다 뭘까요 10번 히읗 10번 히읗 있습니다 3번 미음 3번 미음 7번 이응 7번 이응 2번 미음 2번 미음 2번 미음 없네요 6번 시옷 6번 시옷 없습니다 1번 기역 1번 기역 있습니다 이분 2번 이응 3번 미음 2번 Joy 좋은 좋은 기분이 좋은 데가 있다 좋은 맞습니다